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항상 건조함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겨울철 빠르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링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개봉해 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링티는 실제 군의관이 만든 수분 충전 음료로 고된 훈련에도 버틸 수 있도록 집중력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시는 방법도 정말 간편합니다 먼저 불 500m를 준비하고 링티 1포를 넣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충분히 흔들어주면 됩니다 링티 500m를 한 번에 마실 필요는 없구요 수분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마셔주면 됩니다 건조한 겨울철 체력 피부관리에 도움을 주면서 카페인 음료 대신 링티를 마셔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마셔보니 복숭아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게 음.. 포카리 스웨트 맛이 나는 것 같더라구요 맛있네요 작고 마시게 되는 맛 오늘 소개해드릴 링티는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야근이나 여행, 출장 등 컨디션 걱정이 많으신 분 아침이나 저녁까지 커피, 카페인과 함께 하시는 분 잦은 회식 등으로 음주가 많으신 분 강도 높은 격렬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 칼로리 부담없이 충분한 수분 보충을 원하시는 분들 여기 추천하는 분들 쭉 나와 있네요 피로 자가 체크는 링티를 섭취하기 전과 후의 피로를 아래 그래프에서 직접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섭취 전과 섭취 후 저는 링티를 보틀에 타서 나갈 때마다 하나씩 챙겨나가는데요 보틀이 슬림하고 사과 모양으로 예뻐서 가방에 쏙 들어가더라구요 어디 가서든 다시 꺼내서 바로 마시니까 바로 수분 보충 끝 링티를 마시기 전에는 꼭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링티로 마시고 있으니까 믹스커피를 덜 마시게 되더라구요 앞으로 점점 링티를 마시면서 커피도 줄여 보려고 해요 오늘은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링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맘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.